안녕하세요. 미스코리아 후보생 김민지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. 아이스 멀티쉬드 BC 에어 퍼프라는 썬 쿠션이에요.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스코리아 합숙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보았는데요. 정말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. 자외선 차단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차단, 피부 진정 케어. 바르셨을 때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서 피부 열감 케어까지 가능한 아주 효자 케어.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보시면은 일반적인 썬 쿠션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용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보시면은 오프랑 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캡을 돌려서 온 부분에 맞춰주시면 되시고요. 10회 정도 흔들어주세요. 이렇게 흔들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안에 퍼프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. 이 퍼프를 잡아주시고 4회에서 5회 정도 꾹꾹 눌러주실 거예요. 짠! 하고 썬 쿠션이 묻어나오는데요. 피부에 톡톡톡톡 두들겨주시면은 바로 시원한 쿨링 효과를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. 햇볕 뜨겁고 이제 태양의 열로부터 내 피부 보호하고 싶으실 때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미스코리아 후보생 김민지였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, 화이팅입니다. 안녕!